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무기는 제대로 표적을 맞출 걸세 공격을 개시하게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C 거점 어드벤지 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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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요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위에서 스택범스로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붕괴가 전해들 것세 안전한 어항 비 거점이 점령될군 ㅋㅋ C 거점이 점령되고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 늑대들을 쉬게 할게 사냥은 끝났으니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적군이 켜진 적군이 아름다운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히힛 4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3분 남았네 우리가 타이탄이라 불리는 건 분명 자네 때문이겠군 3명 쓰러졌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 사냥을 끝내게 C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사냥이 아니라 상대방에 전혀 있겠군 적군이 아는 중 10명을 전혀 있겠군 전혀 있겠군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있겠군 다시 치고 들어가게 승리는 자네꺼야 승리를 쟁취하게 승리는 자네꺼야 승리는 자네꺼야 승리를 쟁취하게 1분 남았군. 승리가 코앞에 있네. 놓치지 말게. C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이 점령되고, 상대 근무리가 잔을 사냥하려는군. 굳건 버티게. 처부스계. C 거점이 점령되고, 상대 근무리가 잔을 사냥하려는군. 굳건 버티게. 잘 싸웠네 자네를 승리로 이끈 그 용기가 인상 깊군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